이번에는 철판을 다 먹어요 바로 먹기엔 달콤한 먹기 오징어인데 ㅋㅋㅋㅋㅋ 진짜 맛있게 보인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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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몇몇에 찍어먹으면 참기름이 더 좋아요 포즈빅 치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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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콩콩콩 아삭아삭 닭다리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흐흐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흐흐흐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설탕 너무 맛있어 ㅠㅠ 고춧가루 젤리 콜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콩나물 너무 맛있어 흐흐 흐흐 으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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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